네 9월 21일 목요일 우리 김영미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미나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여러분들 5장 수익을 저희가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FOMC가 끝나고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장때 양복 의상을 좀 준비했는데 전혀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시장은 오늘도 이렇게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제가 어제 얼굴이 까매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연탄이 되게 생겼어요. 사실 이제 지수가 오늘도 너무 좀 심하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주식 종목 대응하는 게 참 어려우실 것 같은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어차피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 뭐 투산 로보틱스 상장 아니면 또 추석 연휴 앞두고 이제 수급 공백 뭐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해결될 이제 펀더멘털 외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결국은 긴축에 대한 악재거든요. 이제 내년도 목표 금리 상단이 50 pp 정도 오히려 상향 조정되면서 연준이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에 고금리를 좀 유지한다. 뭐 이런 방침을 이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또 조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올해도 연준이 점도표를 벌써 한 두세 번 바꿨거든요. 내년에도 사실 경기 전망이나 경제 지표에 따라서 점도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지금 한치 앞을 모르고 지금 11월 달에도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도 모르는데 벌써 내년도에 이제 연말에 금리가 몇 퍼센트 수준일 거냐 장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긴축과 관련된 리스크도 이제 좀 완화될 거고 어차피 이제 터져나올 악재들은 다 터져나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오늘 너무 여러분들이 또 패닉셀에 동참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냉정을 좀 찾고 또 이런 상황일 때 조금 더 냉정하게 대응을 해서 시장이 이제 살아났을 때를 좀 대비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투메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좀 포차 안에 담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를 좀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오후짱 대비 전략을 세워보기에 앞서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힌트들을 우리 키워드 통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오늘짱을 저희가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스탁벅스 들어가서 한번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키워드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도 전체적으로 일단 좀 뭐 부정적인 기류가 이제 대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파월 쇼크.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도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쏟아낸 발언들의 거의 대부분은 지금까지 했던 발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7월 달에 했던 발언과 달라진 부분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물가가 너무 좀 가파르게 올라간다라는 리스크 특히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이제 우려를 표명한 거 그거 때문이었거든요. 뭐 결국 에너지 가격을 이제 컨트롤 할 수 있게 되면 또 긴축에 대한 우려도 완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 무려 2,200개. 제가 원고를 넘길 때만 하더라도 2,100개 종목이 빠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보니까 2,200개 코스닥에서 1,400개 코스피 종목이 이제 800개가 빠지고 있거든요. 네, 엄청 빠지는데. 상장된 종목이 지금 90%가 다 하락 중이니까 그 정도로 지금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위축되어 있는 과매도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알테오제는 그래도 여전히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머크사에 이제 피인수된다라는 썰 그리고 이제 알테오제는 이제 개발하고 있는 SC키트루다 제형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제 좀 탄탄하게 좀 잘 버티고 있는 바이오 플랫폼 기업이 있다라는 거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위메이드예요. 위메이드 정말 오랜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위메이드라든지 NC소프트,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의 차트 한번 열어보시면 정말 말도 못하게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위메이드 그룹주가 오늘 액토소프트로부터 이제 계약금 천억 원을 이제 수령을 했다라는 호재가 이제 좀 보도가 좀 되면서 위메이드도 급등을 했지만 위메이드 맥스라든지 위메이드 플레이라든지 위메이드 이제 계열 회사들이 동반해서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어요. 어찌 보면 이게 사실 뭐 이렇게 큰 호재인가 싶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한 줄기 빛이라도 좀 찾고자 하는 이런 시장일 때는 이런 호재가 상당히 좀 강력하게 좀 먹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가 5G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였죠. 미국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 확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리포트가 하나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5G 종목들이 워낙 많이 빠져있다가 정말 뭐 10분의 1 토막, 15분의 1 토막 나있던 종목들이 호재가 나오니까 막 상한 끝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잖아요. 위메이드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원체 좀 많이 빠져있던 종목이다 보니까 작은 호재에도 주가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반응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을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을 해봤고요. 그러면 좀처럼 어떤 종목 너무 다 빠지고 있어서 어떤 종목을 좀 포트 안에 담아봐야 될까 진짜 고민이 많이 되는 시장인데 우리 여미 매니저님께서는 어떤 5장 레시피를 준비하셨을지 좀 준비가 됩니다. 네, 진짜 오늘 같은 시장 진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도대체 무슨 종목을 사야 되나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이제 다 살 수도 없고 뭐 호재가 나온 종목을 찾기도 조금 뭐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대응하는 게 정말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장 한 줄 레시피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분하게 이제 기회를 준비할 시점이다. 어찌 보면은 시장이 항상 좀 역설적으로 주가가 항상 좀 어려울 때 우리가 이제 좀 희망을 얘기를 해야 되고 시장이 너무 좋을 때 오히려 이제 조금 도망가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워렌 버핏이 항상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모두가 다 이제 공포에 이제 짓눌려 있을 때 그때 주식을 사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환호할 때 이제 주식을 팔고 떠나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저는 지금 시장에 딱 이제 마다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투자 심리가 너무 무너져 있다 보니까 사실 뭐 기관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뭐 물타기 할 자금도 이제 바닥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순간인데 코스피 지수가 지금 오늘 1.6% 정도 빠져서 여전히 이제 2500포인트 위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2%가 넘게 이제 하락이 좀 들어오면서 860까지 이제 조정을 받았거든요.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단기 저점이 880, 880 라인이 깨지고 지금 660까지 되밀렸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가 이제 중장기 파동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가매도 구간까지 이제 빠졌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지금 하락 종목이 무려 이제 2200개 정도 이제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쯤 되면은 이제 가매도 구간이 온 건 이제 확실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FMC 이제 쇼크가 오래가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 말씀 좀 드렸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호재성 이슈가 될 수 있는 유가는 어쨌든 좀 빠지고 있어요. 이틀 연속으로 이제 조정을 받았고 시진핑 주석이 이제 푸틴이랑 10월 달에 정상회담 한다라고 하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11월 달에 또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재선을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 안정이 이제 좀 급선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가와 관련된 이제 또 호재성 이슈들이 좀 부각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 때문에 유가가 안정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완화되면서 긴축에 대한 이제 우려도 상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너무 안 좋은 측면들만 지금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무너져 있는데 조금 더 냉정하게 오히려 또 좀 긍정적인 측면들을 바라보면서 종목들을 준비하자라는 차원에서 차분하게 기회를 준비할 시점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파월 쇼크는 그렇다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과 함께 지금 차분하게 좀 준비해보자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영미 매니저님과 함께 차분하게 좀 반등이 나오는 시장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포차 안에 있는 종목들을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어제 이야기했던 뷰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편입 이후에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이 빠지다 보니까 이 종목도 같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어제 제가 이제 룬잇이 급락하는 걸 보면서 이미 유증 악재는 한참 전에 나왔던 건데 뒤늦게 이게 또 악재가 또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라고 말씀을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룬잇도 오늘 초반에는 상승전환이 조금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반락이 좀 되고 있고 뷰노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도 아래꼬리 달고 이제 조금 가격 회복을 하고 오늘도 이제 상승반전 시도가 좀 있었습니다만 시장이 워낙 좀 무겁다 보니까 조금 되밀린 거고요. 근데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가 완전히 팍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저점이 이제 거의 좀 다가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4만 3천 원, 4만 4천 원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이 4만 4천 4백 50원이거든요. 오늘 2, 3% 정도 이제 좀 밀려있는 가격권이지만 여전히 저는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주가가 3주 가까이 이제 조정을 조금 이제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눌림목 구간에서 지지가 좀 나온다라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되돌리는 상승파동이 만들어질 거다. 이때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뷰노는 지금도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시고요. 다음 종목은 9월 13일에 편입했던 셀바스 AI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파트너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에 이런 하락장에서도 지금 강한 빨간불 켜고 있어요. 이 셀바스 AI 지금 수익권인데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셀바스 AI 이제 자회사 셀바스 헬스케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회사하고 이제 합작회사 설립한다. 특히 AI 의료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시장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상승하는 종목이 딱 300개 있거든요. 그중에 한 종목이 이제 셀바스 AI예요. 제가 셀바스 AI 소개해드릴 때도 유상증자와 관련된 이제 악재를 이미 먼저 맞은 종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이제 조금 해소가 좀 됐고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호재가 하나 나오면 주가가 이제 좀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특히 이번 호재는 셀바스 헬스케어와 관련된 호재였지만 셀바스 AI가 이제 또 호재가 좀 나오면 2만 4천 원, 2만 5천 원 이제 박스건 뚫으면서 제가 제시드렸던 2만 7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갈 것 같아서 여전히 보유 의견 드리고 목표가 2만 7천 원 그대로 유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바스 AI도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더 강하게 올라와주길 기대하면서 2만 7천 원 목표가 계속해서 보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원시아 스페셜 종목 아 진짜 오늘도 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소개해 주시죠. 아 정말 이제 오늘 같은 시장이 뭐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종목 소개해드리는 게 되게 좀 고민스러운 날이에요. 뭐 하락 종목도 많을 뿐더러 과연 이게 이제 당장 이제 올라설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확신을 갖기 어려운 이제 고런 이제 불확실한 시장인데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조금 더 냉철하게 좋은 종목들을 좀 주워 담는다라는 생각으로 현금이 없는데 무슨 종목을 사냐 이런 이제 볼멘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종목을 이제 정리하시고 또 새로운 종목을 매수를 또 준비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현금을 들고 계시다가 이 정도 시점까지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으니까 이제 뭔가 매수를 좀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 좀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8,450원 현재가로 이루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되게 좀 희망 차잖아요. 이루다. 네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제 희망이 좀 느껴지는 그런 이제 종목 이름이잖아요. 이루다는 이제 의료기기 만드는 기업이에요. 이제 10월달이 되면 삼성전자가 이제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될 거거든요. 10월달이라고 하면 이제 곧 다음 주 추석이기 때문에 추석 지나고 나면 이제 바로 10월달이거든요. 10월달부터는 실적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선별적으로 이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루다라는 종목을 준비를 좀 한번 해봤고요. 2006년에 이제 설립된 회사고 레이저라든지 이제 고주파 의료기기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이제 브랜드를 좀 보유를 하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 국내 매출이 지금 한 60% 해외 매출이 나머지 이제 한 30% 정도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10% 정도는 이제 소모품 부품 쪽에서 매출이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유입되고 있고 글로벌 미용기기 업체 이제 이제 큐세라 큐테라하고 파트너십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시장을 이제 미국 시장 적극적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걸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현재 북미 시장 매출이 이제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북미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이제 좀 터닝포인트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최근에 여러분들이 의료기기 하면 대장주 딱 떠오르시는 종목이 있잖아요. 클래시스라고 하는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기업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루다의 지분 18%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그 인수 얘기가 나오자마자 오히려 이루다 주가가 좀 밀렸거든요. 그 밀린 이유는 매도하는 이제 인수하는 클래시스 입장에서 주당 가격은 이제 클래시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조금 싸게 샀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 매도를 하는 이루다 입장에서 너무 싸게 판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지분 18%라고 따지면 지금 최대주 지분이 3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경영권을 넘겨받은 게 아니라 전략적 이제 파트너십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클래시스가 이제 보유 현금을 가지고 이루다의 지분 18% 정도로 이제 인수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했을 땐 아주 싸게 매각을 한 것도 아니라고 지금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만 원 위에서 이제 만 천 얼마에 이제 아마 매각을 했을 거예요. 그 정도의 이제 가격에서 이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 싼 가격에 매각을 한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세계 최대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 시장이 이제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어찌 보면 클래시스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겠다. 자체 브랜드 이제 리팟에 이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펜토라고 하는 또 레이저 치료기, 복합 레이저 치료기기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거든요. 이 두 가지 품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 진출을 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연간 기준으로 매출액이 한 584억 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8억 원 정도 지금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클래시스와의 시너지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실적 성장세가 훨씬 더 좀 가팔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올해 정말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AI 이슈도 있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강하게 이제 주가들이 많이 상승을 좀 했거든요. 그에 비하면 이루다는 하반기 때도 사실은 좀 아쉬운 이제 주가 흐름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제부터는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또 이제 성수기가 좀 다가오는 그런 이제 측면들도 있고 미국 진출을 이제 준비한다라는 그 이제 강력한 모멘텀 그 두 가지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루다는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중에서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가를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7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뜻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 이렇게 손이 안 나가는 시장인데 오늘 우리 영미 매니저께서는 그 많은 종목들 안에서 첫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의료기기 관련주 이루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즉 목표가 1만 원 손절가는 7천 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섹터의 종목이에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 지금 시장 조정 과정에서 가장 좀 심하게 얻어맞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에요. 근데 어쨌든 업황 턴어라운드가 이제 과시화된다라고 보고 알짜 수혜주 하나 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현재가 4만 8,050원에 하나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일단 실적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 매출액이 2,870억 정도에 영업이익이 한 70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업황이 이렇게 안 좋고 전방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다 감산을 한다라고 하는 그 와중에도 물론 예상 실적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다. 특히나 또 상반기 때는 아주 좀 어려웠기 때문에 하반기 때 이제 좀 좋아지는 속도를 보면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소재 기업들은 분명히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아산 이 공장 이제 증설 투자를 좀 진행하면서 연간 캐파를 지금 7천억대까지 늘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인 반도체 소모품, 코츠나 파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제가 얼마 전에 주성 엔지니어링 리뷰를 해드리면서 아 이제는 HBM3 관련된 종목들 뿐만 아니라 디램 업황 회복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 9월 들어서면서 디램 현물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고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감산을 진행하고 있는 랜드도 가격이 이제 바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10월, 11월 달부터 디램 가격, 랜드 가격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시작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HBM3 수혜주들 뿐만 HBM3 수혜주들만 볼 게 아니라 전통적인 측면에서 장비 소재 기업들 전공정 중에서는 유진테크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증착 장비를 좀 꼭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소재 기업 중에서는 원익 QNC하고 월드엑스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면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쨌든 소모성 부품들을 가장 좀 잘 만드는 소재 기업 중에 하나고 하반기 때 삼성전자 이제 P3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가동이 되면 출하량이 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SIC가 이제 새로운 성장이 이제 좀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고마진의 제품군들 포트폴리오가 이제 확장이 좀 되기 시작하면서 아까도 제가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먼저 말씀드렸던 게 전체 매출액이 3천억이 채 안 되는데 영업이 거의 한 700억대 정도라고 하면은 이게 어림잡아도 영업이익률이 거의 지금 30%에 육방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고마진의 제품군들이 지금 잘 포진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실적 회복만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가장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소재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만 8,050원에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5만 5천원, 손절 가격은 4만 2천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반도체 소재 전문 기업으로 하나 머티리얼즈 오늘 오후장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참 힘이 안 나는 시장이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힘 내시길 바라면서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